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자먼 4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먼 4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잇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 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란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있고 소중한 덕목이겠죠. 어느 누구도 지혜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지혜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또 좋은 느낌으로 다가갑니다. 누구나 지혜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지혜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착각, 오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왜 그렇게 처신했느냐고 나무라거나 책망을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단번에 항변을 할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아둔함을 책망하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은 지혜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혜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혜없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혜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혹은 무지함이라고 부르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에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란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해해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비슷한 말로는 통찰, 안목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적인 정의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지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동사로도 또 형용사로도 사용되는 학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사형이 되면 호크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구의학 성경에 이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동사로서의 학함은 26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형용사로서의 학함은 130회 정도 나옵니다. 명사로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크마는 150회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지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잠원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잠원서에만 96회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원 전체가 지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잠원 1장 처음 서두 부분도 역시 지혜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원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잠원이 시작이 됩니다. 잠원은 이곳에서 지혜라는 말과 더불어서 지혜를 설명하는 다른 단어들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명철하다는 뜻이 있고 바로 이것은 다른 사람은 한두 가지밖에는 알지 못하는 또는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개의 선택, 방안과 행동의 길을 인지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동기와 그리고 성격의 복잡성까지 그리고 여러 다양한 차원까지를 식별해내는 능력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 최선, 차선까지도 구별해낼 수 있고 구분해낼 수 있는 바로 능력을 바로 명철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슬기롭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오르마입니다. 혹은 그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여러 단어들 하스켈 그리고 메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가야 할 방향을 보는 능력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지만 그것까지 도달하는 그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바로 이 오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지혜롭다는 말은 일을 진행할 때 순서를 밟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도감 그리고 방법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지나친 자신감으로 위험을 부르거나 또는 과도한 조심으로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적절한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알지만 동시에 언제 이것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과정을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며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지혜와 관련하여 이렇게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지혜를 얻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명철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마 어쩌면 책을 많이 읽고자 할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연구를 할지도 모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한 강연이나 또는 강의를 들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우리는 책이나 강연이나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정도의 지혜를 우리는 습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관련하여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지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사랑하여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높여라. 지혜를 품어라. 라고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격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란 어떤 것 또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인격이며 동시에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문에서의 독자는 남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인격적이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문 8장은 이러한 인격적인 지혜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지혜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고 하나님의 곁에 서서 창조의 작업에 함께 했으며 동시에 사람들의 땅에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기쁨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지혜는 인격체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창조에 동력하였고 동시에 인간의 땅에서 내려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지혜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성경 자문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나 지혜는 이라는 주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이 본문의 주어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말로 시작된 이 문장은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바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러므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지혜는 인격이기에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지혜는 찾음으로 찾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문 8장 35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혜란 어떤 통찰력이며 동시에 전략적인 슬기로움이라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이 명철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정의를 내려보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서 지혜가 생명을 얻는 길이며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는가라고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리고 매우 전략적인 슬기로움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통찰력과 그리고 전략적인 능력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소매치기를 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는 아마도 지혜롭게 소매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서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그리고 소매치기를 당할 사람이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통찰력을 가지고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적인 방법으로 다가가겠죠.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혜로운 그런 소매치기라면 소매치기를 분명 성공해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매치기는 소매치기를 하는 일 즉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는 그리고 그 일과 과정에는 어쩌면 슬기롭게 진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을 때 후에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계산해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붙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그는 과연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짧은 구간만을 생각하며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작은 범위만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내고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넓히거나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은 도리어 어리석은 일들이 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바로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고 시간적인 영역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는 지혜롭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펼쳐본다면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자기가 보는 범위 안에서 그들은 지혜로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한 번뿐이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이니까 젊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육체의 쾌락을 즐겨야 한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잘해서 집을 늘리고 토지를 늘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러한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사실 어찌 보면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농사의 기법도 어쩌면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것이고 또 어느 때에 김을 매야 되는지 어느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열심히 살았겠죠. 그 결과로 많은 소출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계산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넣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계산까지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사실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산 안에는 그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부여함은 쉽게 날아가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국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매치기가 짧은 소매치기의 과정만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혜롭다 말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짧은 구간만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전략적일 수 있죠. 그래서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과 전략적인 타이밍을 잘 사용해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유능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이냐? 그것이 정말 지혜에 맞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유한한 인생으로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루 그를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에덴동산에 두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규정하는 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간 바로 탕자입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길이 범위의 넓이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만 놓고 보면 재산도 좋고 명예도 중요하지요. 그것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지만 영원에 있되어 생각하면 유한한 인생을 넘어서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요. 너무나도 일상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속이고 현혹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바로 언뜻 비치는 바로 그 진정한 지혜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원 8장은 지혜를 찾으라고 그 지혜를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그 지혜가 바로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갖지 못했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인격이신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오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혜는 이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에 와 있다. 전해져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스스로 영원을 꿰뚫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그 지혜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창조의 자리에 함께 하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셨던, 기뻐하셨던 그분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예수님이 지혜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셨기에 우리가 어둠으로 있을 때에는 빛이 없었으므로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찬빛이 비추이자 우리 자신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어두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피조물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모든 의의가 잘났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더기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활기도 없고 생명력도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비참하고 가련한 운명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만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영혼과 이어지는 바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지혜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생명을 얻는 비결이 영원히 사는 비결이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지그지혜를 찾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찾고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은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많은 곳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이 지혜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담의 색으로 가던 중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름도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선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었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만남은 그 지혜를 만나는 그 만남은 하나님의 권능과 이어졌습니다. 능력과 이어졌습니다. 그를 온전히 변화시켜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만났습니다. 그런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사랑은 식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를 사랑하는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붙잡고 생명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장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보내어 주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지혜가 있음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이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지혜로 가장 현명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